예고편이 떴습니다! 36화 본편은 위쪽 링크에서 37화 예고편은 바로 지금! 화면화 커져라요! 큰일났어! 멜로디에게 도전장이 날아왔어! 도전장? 꼬질꼬질 멜로디에게 그간 활약은 잘 보고 있었다. 꼬질꼬질 멜로디? 하지만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때가 된 것 같더군. 새로운 변화? 그 성격 나쁜 파란 머리를 대신할 특별한 멤버를 추천해주지. 설마... 바로바로 깜찍팔랄 요정같이 귀여운 윤세아? 37화 종양무진 세아의 대모험! 시아의 미니버전을 기대해주세요! 안돼! 와와! 처음엔 멜로디에게 도전장이 왔다고 해서 긴장했는데 알고보니 시아의 동생 세아가 쓴 거였나봐요. 그나저나 성격 나쁜 파란 머리라니! 하하! 시아 동생도 참 재밌는 아이 같죠? 우리 멜로디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시아를 대신할 멤버로 추천한 걸 보면 세아도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겠죠? 시아처럼 춤을 정말 잘 친다거나 그럼 어디 37화에서 확인해볼까요? 내일 올라갈 37화 많은 기대 바랍니다.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버츄얼로 알아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닉스타 오케이 땡큐! 와우 WHEN 이 영상이 큽니다 과연 이 영상이 tamaisko occasionally 감사합니다.